폴즈 차량 50만 대 이상이 리콜 됩니다. 충돌 사고 시 차량 내부 바닥에 깔린 카페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리콜 대상 차량은 2017년에서 2019년형 폴즈 슈퍼듐리 픽업 트럭 차량으로 북미 지역에서 약 54만 7천 5백 대에 달합니다. 미국만 해도 약 49만 5백 대입니다. 폴즈사는 이번 차량 리콜 조치와 관련해 아직 사고나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. 리콜 차량 조회는 폴즈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인 빈 넘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